네, 안녕하세요. Older Grammar. 오늘은 주어동사일치 개념정리 수업하는 시간입니다. 주어동사의 일치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대전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개 문장에는 동사가 하나라는 원칙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장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면 중간에 접속사 하나는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경우에는 그때는 접속사 숫자가 하나 그리고 동사의 숫자는 두 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에서 하나를 빼면 1이 남죠. 그래서 여기 접속사의 숫자와 동사의 숫자라고 하는 대원칙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어로 말을 할 때, 문장에서 말을 할 때나 편하게 얘기할 때는 접속사의 숫자 중요하지 않고 근데 그리고 이런 거 신경 안 쓰면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특례시험에 나오는 우리 문법문제에 나올 수 있는 아주 규범적인 영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원칙을 기본으로 깔고 있다. 이런 걸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닌 문장을 갖고 와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시험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접속사 숫자와 동사의 숫자가 이 원칙을 무조건 지킨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주어동사 일치에 문제풀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테마를 먼저 딱 잡으실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 테마인데요. 첫 번째가 주어동사의 수의 일치라는 테마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어 플러스 동사냐 아니냐. 동사 자리인가 아닌가를 물어보는 두 가지 테마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이 두 가지에서 하나씩 두 가지씩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는 수업이고요. 이 외적인 것들보다는 이 안쪽에 있는 거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기본 강좌에서는 두 가지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어동사의 일치, 수의 일치입니다. 기본으로 주어가 단수일 경우에는 영어에서는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여주는 게 원칙이죠. 물론 현재 시제라고 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주어가 복수인 경우에는 당연히 동사를 그대로 쓰고 s나 es를 붙이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여기에 s, es를 붙어있는 건 알고 있잖아요. 이 기본적인 내용을 시험 문제에서 물어본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동사를 이렇게 밑줄을 쳐놓고 물어보게 됩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이냐, 동사가 s, es가 붙는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핵심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어보는 문제는 주어동사 일치로서 한 개 문장에 한 개 동사의 원칙이라는 녀석인데요. 이 앞에 있는 주어는 그대로 가고 이렇게 동사하고 ing, 동사의 투부정사 이렇게 해서 이 자리가 동사 자리가 맞는지 아닌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도식화 시킨 상태를 딱 보면 당연히 동사죠.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험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주어동사가 상당히 길잖아요. 그렇죠? 목적어도 있고 문장도 길고 해석도 해야 되고 주어도 길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원칙과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두 가지에 집중을 해두시라는 겁니다. 첫 번째 있었던 수의 일치, 두 번째 지금 공부하고 있었던 한 개 문장의 한 개 동사 원칙 이겁니다. 그래서 동사 ing나 pp, 그리고 투부정사는 동사가 아니라는 원칙을 딱 기억해 두시고요. 문제를 풀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첫 번째로 많이 출제되는 주어동사 일치에서의 수일치 포인트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확실하게 주어하고 동사로 이렇게 도식화 시킨 걸 보면 이 둘은 일치를 이뤄야 될 거예요. 당연히 수의 일치를 이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s나 es가 붙었다. 아, 복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동사에다가 복수를 붙이면 안 되겠지. 단순히 앞에 있는 녀석이 봤더니 단수야. 그럼 어떻게 돼? 뒤에 있는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여주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런데 이 중간에 주어와 동사 자리에 중간에 무언가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다양한 형용사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형용사가 등장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주어가 될 수 있는 명사들을 이렇게 전치사구라든가 관계대 명사, 대시나 위치가 이끄는 절들이 혹은 동사의 ing나 ed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돼서 이 녀석 자체가 형용사고 투부정사도 형용사적 용법으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경우 여기가 엄청 지저분하게 많아질 수 있죠. 그러면 동사가 얘랑 일치되는 느낌? 여기랑 일치되는 느낌? 헷갈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를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형용사만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니죠. 다른 포인트도 가능하지. 바로 뭐냐면 아래 나와 있는 내용처럼 전치사구나 콤마 콤마 삽입절 그리고 부사구나 부사절 등 여기에도 또 부사가 랜덤하게 위치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우리가 여기에 콤마와 콤마를 찍으면 삽입절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I think라든가 혹은 in the beginning이라든가 그런 접속사라든지 부사든지 글 쓰고 싶은 사람이 표현하고 싶은 무언가가 이 자리에 들어갈 겁니다. 그럼 그 들어가 있는 자리가 동사랑 일치되지 않게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느냐? 아니죠. 주어 동사 일치로 동사에다가 밑줄을 쳐놨을 경우에는 고민하셔야 되고 주어가 누군지를 앞쪽에 있는 거로 면밀하게 따져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즉 결론은 가까운 것들만 확인하지 마세요.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회용사나 부사가 막 너희를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런 걸 보지 말고 주어 동사 일치를 해석에 기반해 두셔야 된다. 어디에다가? 해석에다 기반을 해 두셔야 된다. 그러니까 해석에 기반을 두고 해석하고 문제를 풀다 보면 아 동사랑 연결되는 이 녀석이 저 앞에 있는 녀석이구나. 저 앞에 있는 주어가 맞군. 이렇게 문제를 풀어 보실 수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어찌 보면 수의 일치라고 하는 거는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드리는 연습 문제를 많이 풀면 분명히 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비를 많이 한다는 것 자체는 익숙해지는 것이고 출제자의 시선과 한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주어가 가끔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형태로만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주어가 길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칠판에 보이는 동명사, 동사의 ing 녀석은 우리 워킹, 워킹 on the moon, 워킹 on the road, 혹은 뭐 퍼포밍, ing 붙여서 swimming, 여러 가지 동사의 ing가 문장이 길 수 있죠. 그런데 동사가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결국은 주어 동사의 일치로 봤을 때 한 가지 행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수로 지급을 해주는 것이죠. 투부정사도 마찬가지죠. To work here. 여기서 일하는 행위. 그러면 당연히 단수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공부하는 행위, 여러 학습 지도를 막 하는 행위, 여러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한 가지 행위라고 간주되면 당연히 동사가 ease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녀석들은 기본으로 동사에서 출발했잖아요. 동사의 ing나 이렇게 동사로 출발하고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는 것이 투부정사나 동명사니까 이 자리 뒤에 목적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명사가 나오는데 이게 단수 복수에서 복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복수. 그런 경우는 이 둘이 자꾸 어? 똑같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해석에 기반을 해서 문제를 풀면 충분히 해결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동시에 명사절도 마찬가지죠. 대절이라든가 뭐뭐인지 아닌지의 whether절 if절 그리고 의문사가 출발하는 의문사 주어동사로 이어지는 간접의문문 들어보셨죠? 간접의문문 같은 문장들도 하나의 명사절로 취급해서 하나의 덩어리니까 단수로 쳐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딱 보고 형태적으로 문장이 길다 그럼 복수겠지 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물론 이 부분만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기본 강제하니까 많은 걸 깊게 들어가진 않을 거고 두 번째는 해석에 따라 그리고 또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유형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what 같은 경우는 the thing which를 줄여놓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문장에 따라서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가끔은 여기 s가 붙기도 한다는 거죠. the thing which와 the thing which 뭐뭐하는 것인데 뭐뭐하는 것들 일 수도 있다. 그러면 두 가지 가능하기 때문에 맥락을 상태로 잘 봐야 됩니다. 관계사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되고 선행사가 누군지 이런 걸 맥락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즉 해석과 내용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는 유형인 것이죠. both a and b가 둘 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둘 다 라는 건 복수를 기본으로 깔고 있죠. 근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a와 둘 다가 a와 b가 한 덩어리일 수도 있거든요. 혹은 다루 개별적일 수도 있죠. 그럼 개별적이라면 복수 한 덩어리라면 단수로 볼 수 있습니다. b as well as a는 이렇게 보면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왜냐하면 as well as 라고 하는 것이 마치 부사처럼 쓰여졌기 때문에 문장의 주어는 b랑 연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기본이 아닌 좀 더 많은 강좌에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동사의 ing가 두 가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두 가지 행위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한 덩어리의 행위로 볼 것이냐는 뒤에 있는 동사가 is하고 are 나올 수 있는데 뒤에 보호가 당연히 일치를 시켜야 되겠죠. 너를 알고 너를 좋아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한 가지 행동이야 이럴 수 있지만 아는 것과 공부하는 건 달라요 라고 한다면 복수를 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는 어떤 형태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얘기하는 해석과 내용을 기본으로 깔고 문제를 푼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대학교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좀 까다롭습니다. 그런 문장을 좀 찾기가 힘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명확한 경우가 있어요. 한마디로 혓바닥이 긴 거야 말이 많아 그러면 아 어떤 흔적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문제를 만약에 문법 문제의 기본적인 원칙인데요. 한 줄로 갖고 문제를 내잖아요. 그러면 대략의 형태적인 거로 많이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수능형이라던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특례형어에서 최근에 경향성이라고 볼 수 있는 문장 안에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유형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근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앞에 밑줄이 쳐져 있지 않거나 맨 마지막에 밑줄이 쳐져 있는 문장은 괜히 존재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잉크를 낭비하는 게 아니라 이 각각의 정답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과 내용을 기반으로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안 해석하면 못 맞춥니다. 빨리 풀고 싶겠지만 빨리 풀다가 틀리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내 실력으로 그대로 맞추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많은 학생들이 대비를 하기 때문에 정석적인 플레이를 꼭 하셔야 됩니다. 정석적인 플레이가 뭐죠? 제대로 공부하는 거죠? 시간 많이 쓰시고 공부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투부정사도 다시 한번 보면요. 똑같아요. 위에 있는 거랑. 투부정사의 두 가지 행위가 복수로 볼 수도 있고 단수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해석과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결정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인 내용으로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 또 자주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the number과 a number of 이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에서 the number와 a number of는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데요. 앞에 나와 있는 the number of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치사구로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명사가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문장의 주어는 the number 그리고 그 다음에 동사는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 시제일 경우에는 이 자리에다 s나 es를 붙여주셔야 되죠.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어 학생들의 숫자 입니다. 그리고 공기의 숫자 분자의 숫자 등 숫자라는 개념이 문장의 주어인 거예요. 근데 숫자가 주어니까 여기 s가 안 붙었죠. 그럼 당연히 동사가 단수로 보는 거죠. 그죠? s나 es를 이쪽에다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겁니다. 반면 아래에 나와 있는 a lot a number of 같은 경우는 a lot of처럼 똑같은데요. 글 때는 뒤에는 복수명사가 오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리고 이거는 뜻이 많은 이라는 의미로 같은 겁니다. a lot of나 a number of나 같은 많은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복수명사에 맞게 이 자리는 s나 es를 붙여주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리에 s나 es를 붙였을 경우는 그것이 틀린 유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어동사 일치의 첫 번째 포인트로 수의 일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기본으로 이렇게 주어가 단수일 경우에는 뒤에 s나 es가 동사가 붙여줘야 되고 주어가 이렇게 복수인 경우에는 이 자리에 붙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주어가 동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잘 모르겠으면 현재 시제일 경우 현재라고 하는 기본을 전제를 깔았을 경우에는 s나 es는 둘 중에 하나만 있다. 주어동사 중에 하나만 있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주어가 복수인 건 다 알고 있잖아요. 복수의 s에 es 붙으면 그럴 경우 뒤에는 가면 안 된다. 둘 다 쓰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도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동사의 일치에서 첫 번째 수의 일치에 관한 이야기는 정리해 보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동사인가 아닌가 최근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얘기했던 이 주어동사 일치 넘버원 같은 경우는 등장하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약간 다른 이야기를 좀 해주자면 명사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여놨어요. 그런데 문장의 주어가 얘가 단수고 얘가 단수면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보통 여기다가 복수를 넣어놓고 이 앞에 전치사를 이렇게 묶어놓은 다음에 이렇게 원래 정답이랑 관련 없게 넣어놓고서 시험 문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게 주어가 단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둘이 맞는 거지. 실제로는 주어동사 일치는 이렇게 이어지는 게 맞는 거죠. 주어가 단수고 동사가 es가 맞는 거니까 이렇게 문제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였다라고 하면 이렇게도 아 이거 정답이 아니구나 틀리지 않았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얘가 만약에 단수니까 시험 문제를 보는 학생이 이렇게 봤다면 그냥 풀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반드시 이 앞에다가 복수 같은 걸 내놓고서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얘가 복수니까 틀렸지? 라고 우리에게 유혹을 한단 말이지. 이거 틀렸잖아. 이거 틀렸네. 이상하네?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패턴이 그래요. 앞에 복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정답이 단수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얘가 복수니까 이게 단수가 되고 이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잘못했다. 그러면 어? 둘이 맞네? 라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지. 왜냐하면 앞에 있는 게 주어니까. 이해가요? 그래서 주어동사일치라고 하는 거에서 수의일치는 방금 얘기했던 첫 번째 테마 주어동사 수의일치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쉬운 유형입니다. 얘는 우리가 의도를 딱 파악하잖아요. 그럼 바로바로 풀 수 있는 유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유형이 최근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동사 자리인가 아닌가를 물어보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동사일치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의 문장에는 한 개의 동사가 원칙인 거고요. 그리고 동사의 ing나 pp 투보정사가 절대 동사가 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훨씬 더 문제를 푸시기 편할 겁니다. 가끔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동사의 ing가 딱 되어 있고 밑줄을 딱 치고 있단 말이죠. 나왔어요. 물어보는 게 뭐냐. 그럼 우리 학생들이 동명사인가? 현재 분사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더 무서운 거 투보정사죠. 투보정사를 물어보고 이게 맞니? 라고 물어볼 경우 투보정사를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얘를 날려봐야 돼요. 아시겠어요? 기본으로 동사인가 아닌가 이 자리가 동사인가 아닌가를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방금 얘기했던 동사의 ing와 투보정사는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교수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자리가 동사인가 아닌가 문장이 제대로 깔끔하게 끝났는가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을 많이 낸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가 시험 문제를 많이 넣을 수 있음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제가 생각하는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해봤는데요. 기본으로 주호동사하고 주호동사 쭉쭉 있다 보면 당연히 문장 하나에는 접속사가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두 개의 문장을 이어줄 수 있는 거죠. 제가 여기다 s라고 썼지만 얘가 동사가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 유형은 동사와 ing 둘 중에 하나에서 ing를 골라주셔야 됩니다. 왜? 이 문장 하나에서는 동사가 하나가 원칙인 거니까. 알겠죠? 그럼 여기 있는 주어는 뭡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는 주어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얘가 실제로 주어가 아닌데 주어처럼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유형이 가능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유형 또한 투보정사냐 아니냐를 물어봤을 경우 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동사 자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니까. 얘는 틀렸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죠. 왜? 여기 같은 경우는 틀렸죠. 왜냐하면 주어동사 주어동사 있는데 여기에는 동사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여기에 접속사 같은 게 나와주는 게 맞죠. 없으니까 얘가 이렇게 꾸며주거나 어떻게 지들이 알아서 지지기고 볶는 그런 형태를 맞닿아볼 수 있지만 주어동사 주어동사라고 볼 수는 없는 거다. X표인 겁니다. 마지막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자리는 투보정사 앞에 있는 주어와의 관계가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얘도 맞는 문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보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100% 동사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체크해 볼게요. 100% 동사 우리가 영어 공부하다 보면 동사가 뭔지에 대해서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동사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에게 영어에서 형태나 위치와 상관없이 100% 동사를 인정할 수 있는 매우 고마운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 하냐면 비동사의 현재와 과거 조동사 플러스 동사원형 동사의 불규칙 과거형이라는 게 있어요. 예시로 들어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M-R-E-S was war 현재 시제와 과거가 나왔죠. 조동사 플러스 동사원형 May not be able to not can do will go 같은 조동사만 나오는 동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may 이걸 딱 보고 우와 동사다로 하면 안 되죠. 5월일 수도 있잖아요. will 유언장일 수도 있어요. 의지도 있고 그리고 can 깡통일 수도 있으니까 조동사 한 단어가 동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뒤에 동사원형까지 나와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동사의 불규칙 과거형인데요. go went gone 그래서 went 두 번째에 있는 동사의 과거죠. come came come take to taken 같은 경우에 두 번째에 있는 녀석들의 불규칙 과거형인데 현재가 아니라 과거형이라는 면에서 불규칙 과거형 동사들 또한 하나의 100% 동사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제가 하나만 더 추가를 하자면요. head pp head bin img나 pp도 100% 동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제를 갖고 있고요. head pp 라는 것 자체가 시제로 동사를 갖고 있으니까 has pp 또한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얘는 투브 정사라던가 일부 동사가 아닌 부류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얘들이 100% 동사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적어도 선생님 수업을 듣는다면 100% 동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명확하게 명확하게 공부를 해보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봤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동사들을 100% 동사라고 알고 있다면 접속사가 나온 상태에서도 쉽게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접속사가 나왔으면 문장과 문장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뒤에도 하나의 문장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딱 잘라줬을 때 ing가 아니라 동사를 골라주시면 되는 것이죠. 쉽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접속사가 나온 문장으로 딱 잘라주고 뒤에도 주어동사가 나와야 되는 상태에서 투브 정사가 될 경우에는 동사라고 볼 수 없는 거니까 정답은 동사로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문장에서 얘 또한 접속사로 문장 하나 문장 하나를 이어줘야 됩니다. 이 두 문제는 양자택 1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유형이었지만 얘는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동사의 ing로 얘가 100% 동사나 확실하게 동사라고 딱 느낌이 왔을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ing는 동사화 시켜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나와 있는 거에서 주어동사와 접속사 바탕으로 주어동사 나왔으면 큰 문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는 문장이다. 위에 있는 문장이랑 마찬가지로 접속사가 있을 경우 주어동사에서 투브 정사일 경우에는 당연히 될 수 없는 것이다. x 이렇게 골라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유형 세 번째 유형은 바로 병렬구조가 나오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렬구조가 뭡니까? 네. 우리가 병렬구조만으로도 시험 문제를 내겠지만 병렬은 이렇게 주어동사 일치하고도 많이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병렬구조 같은 경우는 이렇게 and but or semicolon 과 같은 녀석을 기반으로 뒤에 있는 녀석과 앞에 있는 대상이 같은 역할을 차지하도록 연결해주는 녀석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병렬구조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해석에 기반해서 문제를 풀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동사의 원형은 앞에 있는 동사랑 함께 걸릴 수 있겠죠. 그럼 and는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접속사가 있는 거니까 접속사가 있다면 문장이 동사가 두 개가 될 수 있는 거죠. 문장이 두 개니까 동사가 두 개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ing를 골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병렬이라는 것은 무조건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게 아니라 구문과 구문 앞에 있는 어떤 다른 대상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ing가 이 주어나 뒤에는 무언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에 기반을 두고 제대로 골라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을 세 가지를 빠르게 봤는데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빠르게 빠르게 설명해주고 문제를 풀어야지 문제를 풀지 않으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우리 주호동사 일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특히 동사인과 아닌가 주호동사 수일치 두 가지 포인트를 잘 잡으면서 문제풀이를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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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